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 약속 성공 멈춰 윤수인 서른만람 캐스터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잘라린 당신만이 만나진 않을까 할 수 이제와서 우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안겠어요 인승현 씨 잘 들었습니다 다 다시 엑소입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그만 이분들의 아 같은 사무실이에요 룰레 돌려주세요 베이비 내게 반해버린 내게 웨이래 두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내게 맡겨봐라 어때 말해 말해 딩 딩동 딩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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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렸어 난 말이야 멋진 놈 착한 놈 그런 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배드보이 이게 인일입니까? 회사 선배 노래를 틀리면 어떡해? 이게 인일입니까? 직속 회사 선배 노래를 틀렸어요 결과가 나왔네요 최근에 이승현, 호나씨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메인보우 대 양현경, 미아 이번 예선전 다 레이디예요? 여자 가수들의 대결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아 좋아요 상큼해요 요즘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? 네, 선샤인 선샤인 온 relationship 근데 refresh 머덩 흥끄린 업에 저기 Presenter 앞당jd 쌍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찬나 saw her 죽일지 하나? 지금 oy 전 제경이가 리더 아니에요? 맞아요 맞아요 Neptune 교체할 때가 됐네요 자 이어서 우리 양현경 선배님과 리아씨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알아요 근데 아직 어린 친구들은 선배님은 어 누구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노래 들으면 아! 하실 겁니다 자 가실까요 선배님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음흠 아! 이 노래 주인공이세요 국민가요 수준이에요 아니 근데 선배님 네네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다면서요 금지곡이 될 뻔했다면서요 원곡이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술 취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